Kraft intro 귀엽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우리 공사님과 우리 아이를 위해서 축복을 받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. nesse. 오세요. ksi. 으악? 먹기 시작. 김치. 김치. 이 제품은 Peruvian 초콜릿입니다 이 제품은 블랙베리, 블루베리, 해젬 넷 프레일리 이거 제일 맛있겠다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벚꽃을 보러 간답니다 가기전에 스타벅스 커피 마시고 갈 거에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정말 예쁜 거 담아볼께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정말 예쁜 거 담아볼게요 맛도 많아요 다 먹은 거에요 아무튼 다 먹어요 다 먹어요 다 먹어요 맛있다 진짜 너무 귀여워요 그러게 이제 다 먹어요 다 먹어요 맛있어? 맛있어? 자 들어가 볼까요? 식사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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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